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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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는데 뭐 안 봐도 알아요 들어온다 허리가 이렇게 노인애처럼 헤어졌잖아 참 그 제가 봤을 때는 아파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되게 아픈 인생 산다고 해야 되잖아 말하자면 내가 뭐 20살 때 24살 때 말하자면 어린 나이잖아요 한참 뛰어다니는 나이고 또 정말로 그냥 얼굴도 이쁘시니까 좋은 나이에 엄마는 모든 걸 다 잃었어 어린 나이부터 그냥 목소리 천천히 해도 돼요 뭐 힘이 없어서 천천히 하시는 건지 아파서 천천히 하시는 건지 근데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왜 이렇게 순간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좀 말할게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었나 또 어린 나이에 부모가 있다 치더라도 왜 부모가 내 자식 하나 지켜주지는 못했나 그런 생각에 또 가슴이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래 인생 사는 게 왜 다지 정말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우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고통스러우나 엄마 한번 그런 인생 살았을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엄마가 책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궁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장판이 열리기 전에 네 성장판이 우리 자궁이 열리기도 전에 네 말하자면 엄마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야 됐잖아 네 그 일을 네 엄마는 아마 겪은 적이 있을 거야 네 네 네 네 네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왜 그 말을 하냐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어린애가 어린애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든지 초등학교 초등학생도 1학년 그 정도 무릎이 보여요 네 그 정도 무릎에 네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원래 성폭행이라고 그래야 되죠 네 엄마한테 그렇게 비춰요 네 맞아요 학교 1학년 다니고 2학년 올라간 무려 엄마가 임원의 집으로 신모살이 보냈어요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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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애가 뭐를 안다고 그 이모부 같은 그 개자실 짐승 같은 새끼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짐승 같은 새끼가 난 한도 한번 하게 보이지 않아요 몇 번 한 걸로 보여요 네 그쵸 네 그 아무도 없을 때 식물사로도 했다가 응 네 종사로도 했다가 네 또 그 이모부 좀 아우 말하기에 민망하지만 네 이모부의 잠자리 대상이 됐다가 네 여기가 어떻게 견뎌하겠냐 자궁 자체가 버려져 버렸겠지 골반 자체가 버려져 버렸겠지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휴우기 때문에 그 휴우기 때문에 그 휴우기 때문에 그 휴우기증으로다가 엄마가 20대 30대 말하자면 네 그 흡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젊은 나이 허리병신이라고 그래야 되지 네 허리병신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젊었을 때 어 말하자면 엄마가 인간 열을 다 애기 때부터 해버렸기 때문에 인간 열을 매기 때부터 해버렸기 때문에 엄마가 이 세상이 너무 싫었을 거야 그렇죠 세상이 너무 싫어서 엄마는 부처님을 생길래? 아니면 우리처럼 무녀가 될래? 딱 그 사주야 네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는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절에 가서 공양주를 했던 아니면 무녀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공양주를 했던 분명히 하게 보여요 공양주 했어요 절에 가서 하셨어요 네 그러면 공양주를 계속하시지 뭐가 또 저기에서 또 그 남자 치그치그 남자 땀에 그렇게 내 몸이 작살났으면서 불구하고 또 위에 속사 내놓아서 또 어? 인간 고려볼 때 왜 또 했는지 나는 물어보고 싶어 엄마. 쫓겨났어요. 절에서? 절에서 스님 아들이라는 애가 나타나서 응 다 쫓아냈어요. 그러면 다른 절이라도 갈 수 있었잖아. 다른 절이 뭐가 또 갈 만한 절도 그렇고 응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. 엄마의 내가 지금 굳이 물어본다면. 몸 아픈 사람이 젤로 간절하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. 돈요 필요 없더라고요. 물론 병원비 되려면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차라리 몸이 안 아픈 상태에서 내가 돈 조금 벌더라도 재밌게. 어? 살면 그게 행복이었더라고 나도 몸 아프고 나서 뒤에 깨우 깨달았어. 네 내가 그렇게 억적스럽게 애기 때부터 살았을까. 차라리 안 아프고 그냥 하루에 주어진 일에 충실히 열심히 살았더라며 내가 이렇게 아팠을까. 어? 너무 골병 들어서 이렇게 아픈 거 아닐까. 어? 지금 엄마를 보면 딱 그거야. 골병 너무 골병 들었어. 네 그래서 나는 엄마의 엄마의 부모가 싫어. 내 자식 하나 지켜주지 못한 엄마 돌아가셔서 너무 싫어. 진짜 그 초등학교 초등학생 얘기를 갖다가 자기 딸이 무슨 짓을 당해서 그 돈을 받아서 나는 얼굴 밖에 보지도 않아 그냥 밥 새끼 먹여주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난 그거밖에 안 보여.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. 밥 새끼가 뭘 이렇게 힘들다고 그 어린애가 그.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몸이 작살이 안 나. 그때부터 이미 몸은 작살 났어. 그래서 그때는 몰랐겠지. 예 몰랐는데 내가 이십대 지나면서 삼십대 지나면서 왜 자꾸 내가 허리 이쪽으로 아플까. 왜 자꾸 병신이 됐을까. 어? 무모하는지 알겠어요. 그때부터 난 아프고 시작했다고 봅니다. 나는 잡을 찾아준 무녀기 때문에 전 답을 찾아준 것뿐이에요. 그리고 엄마 사주에. 그다 남자의 덕이 없는 사람이야. 엄마 간상도 그래 엄마가 남자지 여자니. 간상도. 엄마가 누구 사랑을 받고 살라 그래. 만약에 엄마가 남대랑 산다. 그러면 딸은 내 집에 산 집에서라도 내 남편 방 따로 써야 되고 엄마 방 따로 써야 돼. 지금도 그래요. 그렇죠. 밤도 따로 먹어야 돼. 지금 그래요. 그렇죠. 네 밥 따로 챙겨 먹고 내 밥 내가 해먹을게. 왜 그러지. 남대가 없다고요. 그렇죠. 어? 처음에는 지들이 너 편안하게 해줄게. 밥 새끼 먹게 끓이면 해줄게. 그러니까 데리고 간단 말이죠. 네. 그래 놓고 그렇게 해준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. 한 명도 없어요. 한 명도 없어요. 그렇죠. 이러다 보니까 허리도 허리고 이 가슴 머리 터져버릴 것 같아. 네. 여기가 숨이 안 쉬어져. 가슴이 너무 아파요. 그렇죠. 왜. 너무 어렸을 때 불안증에 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불안증에 산 내 삶이 나를 지독하게 나를 올가미 시켜버렸어. 어? 아홉 살 열 살 그 무릎에 성폭행이 웬 말이냐고. 그 이모부? 이모부 약 이모한테 갔다 그랬죠. 네. 이모부 그 개자식. 이 새끼는 천벌마다 뒤져야 돼. 지금도 살아있어요. 그러니까 천벌마다 뒤져야 된다고. 응? 인간 짓도 안 해야 될 짓을 했어. 그러나 지가 멀쩡하게 살았다고 지가 멀쩡하게 산다면 당신한테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면 살아야 돼. 그 사람이야. 어? 이렇게 일평생을 한 여자를 망쳐놨어요. 실컷 웃어요 그냥 소리내어 울어본 적이 없잖아. 예 너무 크게 지독하게 상처 상처밖에 안 받는 내 인생에. 내 머리가 두 개예요 엄마 머리가. 잠을 자는데 혼자 생각을 해요 머리가. 아닌가요. 맞아요. 그렇죠 예 지금도 신랑 너무 살기는 사는데 내 몸이 건강했다며 그 신랑 보고 싶지도 않아요. 솔직한 심정이에요 엄마 심정이에요. 보고 싶지 않아요. 네 내 몸이 그나마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만큼 잡고 있는 거지 아니면 안 잡고 있습니다. 알았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남들보다 비참하니까 하고 물어보며 왜 이렇게 인생이 나는 남들보다 비참해 하고 물어보며 당신 나 같은 사주잖아 그러면 나 같은 사주가 밖에 나가서 행복하길 바랬니 그럼 젊어서 받았어야 돼요 젊었을 때 받았다 친들 너무 늦어버렸다고 부모가 준 아무리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놔도 그 집에 어렸을 때. 친모사를 보내지 말았어야지. 그냥 굶어 죽어도 우리 식구들끼리 그냥 먹고. 응 뭐 남을만 밥을 먹더라도 그렇게 응. 살게 만들었어야지. 응 자식 할 길을 개똥으로 안았다니까요 술주 술주준뱅이가 누구예요. 집에 술주준뱅이 아버지죠 뭐. 술주준뱅이에 엄마도 정신 헤끌닥 헤끌닥 갔어요 알아들어요 그래 엄마 말을 이제 망자의 말을 한 번 타 이야기를 하다며 너네 아버지 때리는 게 내가 못살았게 못살았고 너네 아버지 술주준뱅이에 나도 내 인생을 삶을 못살았노라. 엄마의 말을 예 그래서. 내가 미안하다 딸. 내가 죽다 보니 내 내 자식을 건수하지 못한 게 내 죄다. 네 아버지한테 너무 맞아서 당신도 머리가 맹했답니다. 예 당신한테 아버지한테 학원을 맞아서 당신 몸도. 억울해지게 아팠답니다. 예 너 보내놓고 나도 맨 맨날 며칠을 밥 못 먹었다. 응 그래도 이모라는 그늘이 있었기에 내가 마음 놓고 보낸 거지 응 너 밥 세 끼라도 먹으라고 보내준 거지 내 자식한테 그 가서 성폭행하라고 보내는 건 아니다. 엄마의 말입니다 엄마의 말씀입니다 네 뒤에서 울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면 쑥밥을 해 먹고 무밥을 해 먹고 어 복음밥을 해 먹고 감자 밥을 해 먹더라도 내가 내 자식들 못 지킨 게 한인하십니다 네 그러시니 엄마는 용서하세요 아버지를 원망하세요 응 네 술준정병이 아버지 술만 먹으면 식구들 달달달 떨어야 돼요 다 집어 던지고 폭언에 폭력까지 밟아가면서 엄마 하루살이 하는 거 돈 다 꿈 떠다가 노름하고 계집들하고 당신은 아버지를 원망하세요 됐죠 끝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.